안녕하세요. 비환종철입니다. ATC-20을 A10T와 비교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앞전에 해봤습니다만 A10T를 제가 내일 보내게 되었기 때문에 보내기 직전에 마지막 기록 차원에서 단독으로 얘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A10T-20은 고성능 독세프를 대표하는 스피커들 중 하나가 되겠는데요. 굉장히 구동이 어려운 것으로도 악명을 떨치고 있는 그런 스피커가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깊은 팬층을 가지고 있는 스피커인데 저 역시도 상당히 다른 스피커들에서 볼 수 없는 매력을 가진 스피커로서 굉장히 뛰어난 스피커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소리 성향은 밀폐형 북세프로서 텐션감이 있는 밀도감이 진한 중저역대를 가지고 있고요. 저역은 60Hz에서 끊기기 때문에 깊은 저역은 구현할 수가 없는 북세프들 중에서도 크기에 비해서는 낮은 저역에 대한 제한을 갖고 있고 고역 쪽에서도 고역이 스테이징이 아주 넓지도 않고 맑지도 않은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쉽게 저해상도 스피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저해상도가 어지간한 신형 스피커라고 하더라도 중저가형 스피커들보다는 나은 수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굳이 해상도가 낮다는 부분이 네거티브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저는 굉장히 포지티브한 형태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스피커들은 도다 다들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위시로 발전된 그런 성능들을 내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성격이 통상적으로 다들 포지션이 은근히 좀 겹쳐요. 그래서 실크돔 타입에서 고성능이든 리본 트위터에서 고성능이든 베를룸에서 고성능이든 그 계열에서의 기본적인 속성은 어느 정도 공통점을 나타내는데 ATC-20은 제가 셀레스천의 밀평의 특성에서 나타난 부분은 셀레스천과 조금 비슷한 SL700이나 6 같은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유사점, SL12하고의 어느 정도의 유사점은 느낄 수 있었지만 실적인 그 계엘은 약간의 어두움이 느껴지는 이런 부분은 또 상당히 다른 부분으로서 저는 아직까지 ATC-20과 비슷한 스피커를 거의 느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만큼 ATC-20은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교양곡이라든가 스케일이 아주 크고 세밀한 야금을 포착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스피커가 아니에요. 분명히 떨어지는 스피커 쪽에 해당을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소편성이라든가 가요라든가 보컬 위주라든가 느낌 위주, R&B라든가 이런 장르에서 ATC-20은 정말 메인 리듬, 서브리듬, 보컬 드러나야 되는 메인 악기들에 대한 표현을 아주 세밀한 소리들을 내주지 않지만 그 주가 되는 음악들을 정말 매력적으로 아주 맛깔나게 구현을 하는 그런 스피커라는 점에서 아직 ATC-20의 소리를 들어보지 못하셨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셔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동이 어렵다는 것이 상당히 큰 부담으로써 많이 남겨져 있지만 지금은 또 앰프의 성능이 또 어느 정도는 발전이 되면서 또 고성능 앰프들이 가격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특히 파워 앰프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좀 낮은 가격에 대해서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경우는 여기서 보이는 앰프가 뉴클래스 D, 덴마크의 D클래스 앰프가 되겠는데요. 네임 샤시에 들어가 있는 NCDV-S1이라는 앰프가 되겠는데요. 중대 연기에서는 정말 뛰어난 구동력이라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고 작고 가볍고 열 안 나고 전기 안 먹으면서 고장에 대한 부담 전혀 없이 중대 연기로 확실하게 드라이브해 줄 수 있는 그런 파워 앰프인데 푹세프들과는 상상이 아주 좋지는 않거든요. 의외로 그런데 이 NCDV-S1에서는 약 한 90%, 88% 정도 구동이 되는 그런 느낌 정도로 저는 좀 받았고요. 가성비가 있는 파워 앰프로서 요즘에 D클래스 앰프들은 몇 마디 있는데 A클래스 앰프만큼의 아주 찰떡 매칭까지는 쉽지가 않겠지만 그래도 대안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만 할 것 같습니다. 제 메인 앰프인 그리폰 안틸레온인데요. A클래스 100화 때입니다만 정말 대단한 물량 투입으로 전원부에 대한 충실함이 어떤 것인지 A클래스들 중에서도 정말 제대로 잘 만든 앰프이기 때문에 ATC 20 정도는 100%를 넘어서는 그냥 후드를 패는 수준으로 구동을 해냅니다. 여기 이제 진공간 앰프로서 소닛 프런티어 파워2라는 진공간 앰프가 되겠는데 채널당 650 또는 KT88 4발씩을 사용하는 중상급 진공간 파워 앰프입니다. 채널당 110W의 굉장히 고사양의 진공간 앰프로서 소닛 프런티어 파워2하고 매칭을 했을 때의 느낌도 한 88%, 90% 정도로 NCDV와 비슷했습니다. 추가적인 매칭으로는 생각해 볼 만한 게 브라이스턴 4BST 정도 구형을 사용하면서 300만원 선에서 전으로서 비교적 낮은 가격대에 투자를 하고 앰프에다가 너무 많은 투자를 하기가 좀 까다로운 경우에는 앞서 언급드린 디크레스도 괜찮고 브라이스턴 4BST, 4B-SST, 4B-SSD2 정도도 구동에 있어서 만큼 확실히 좋을 것 같습니다. 4BST는 좀 너무 플랫하다고 할까요? 음악적인 성향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타입의 앰프라서 좀 재미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프리나 선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하면 또 괜찮은 매칭이 될 것이고 그것이 좀 별로라고 하면 SST 같은 경우는 좀 더 화려한 화사한 소리 쪽이 되었고 SST2에서는 조금 더 밸런스적인 부분이 조금 더 갖춰진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SST는 써봤고 SST2는 못 써봤기 때문에 지인분에 대한 소감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외에도 크레일 같은 경우도 구동에 있어서 만큼은 준수한 구동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인티앰프에서는 그래도 상급 인티 아니고서는 좀 도전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약간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 구현 같은 경우는 인티앰프에서 텐션감은 조금 포기를 해야 했었지만 ATC20 자체의 매력을 느끼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어느 정도 있고 그런 분들은 인티앰프지 똘똘한 것 정도에서도 한번 시도는 해볼 만한데 성공할 확률이 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정도 감안해 보시고 앰프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파워앰프 한두 번 정도는 기변을 해서 맞춰준다라고 하면 정말 성향만 맞는다면 굉장히 오래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아주 타 스피커들에서 느낄 수 없는 ATC20만의 매력. 저는 ATC50이나 100도 ATC20 같은 느낌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50이나 100이 좀 더 좋은 소리를 종합적으로 들려주는데요. 왜냐하면 대편성, 스케일이 큰 장르까지도 소화할 수 있는 게 50이나 100이기 때문에, 150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인정합니다만 50과 100 같은 경우는 포트가 있는 타입이고 스케일이 좀 많이 커졌기 때문에 밀평이 주는 ATC20만의 매력은 또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유사는 성격 자체는 유사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ATC20은 타사는 물론이고 자사에서도 ATC20 구형 같은 매력을 가진 스피커는 흔치 않기 때문에 구형만의 매력이 굉장히 크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형과 중기형, 신형이 세 가지로 크게 워낙에 롱런을 했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구형이 되고요. 중기형 SL로 넘어오면서 미드우퍼가 살짝 개선이 됩니다. 미드우퍼 보시는 것처럼 마그넷이 정말 커요. 여기에 보이는 배절만큼 크기만큼 마그넷이 들어있고 단순히 크기만이 아니라 무게도 정말 굉장하고 더스트캡이 굉장히 크잖아요. 거의 3인치가 넘어가는 4인치급 더스트캡인데 그만큼 볼스코일의 직경도 크고 두꺼운 코일에 두꺼운 댐퍼가 적용되기 때문에 구동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구동은 짠에서 듣는 아주 밀도감 있는 소리가 매력인 것이고 그로 인한 단점들에 대한 상상하는 점이 있다는 점 또 말씀드렸고 신형에 와서는 우퍼가 개선이 된 이후에 신형 저기 트위터가 지금 보면 3점으로 나사가 들어있는데 4점 타입으로 ATC 자사제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스펙적으로 20km로 크게 변화가 되어있진 않지만 보다 더 맑은 소리를 내주기 때문에 해상도가 좀 더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디오 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ATC 22 구형 같은 경우는 타 스피커들과 1대1로 비교한다면 매력은 있지만 좀 밀린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신형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개선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보다 더 맑고 넓은 디테일에 대한 세밀한 표현 능력이 좀 더 상상이 되면서 장점을 곁들게 되었지만 모든 부분은 1장 1단이 있어서 그 부분이 ATC 20을 우리가 논하는 주요적인 매력인다는 부분에서 약간 희석이 되면서 여타의 스피커들보단 여전히 ATC 20만의 매력을 당연히 갖고는 있습니다만 아주 진한 매력은 구형 쪽이 좀 더 좋고 이 속성 내에서 조금 더 다양한 장르를 커버한다던가 오디오적인 부분에서도 타 스피커들과의 비교에서도 밀리지 않은 그런 특정을 원한다면 신형에서도 좋은 특성이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구형 중경 신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구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성향상 메인이라고 하면 신형이 또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써보라고 하면은 볼 것도 없이 구형이 좋은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하여튼 ATC 20 스탠드 되게 좋은 스탠드 쓰셔야 돼요. 밀폐형이고 무게도 22kg으로 무거운 스피커뿐만 아니라 밀폐형이기 때문에 이 진동에 대한 걸 좀 어느 정도 잡아줄 필요가 있는 그런 스피커인데 이 스탠드 리버벤의 40kg 정도, 35kg 정도 되는 그런 스탠드인데 이 상급 55kg짜리 있는데 그 정도 스탠드에서 굉장히 좋았고 대리석 스탠드 제대로 만든 비동 같은 경우도 괜찮을 것이고 타겟 진작 스탠드 정도 해서 로반이라든가 최상급 스탠드 정도는 쓰셔야 되는 그런 스피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1, 20만 원짜리 미션 스탠드 이런 거는 좀 볼륨을 좀 올렸을 때 좀 혼탁해지는 그런 면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대접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부가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ATC 20에 대해서 이번에 저는 북색 부모들은 좀 떠나보내게 되었지만 ATC 20T를 갖고 있는데도 아쉬움이 좀 담을 만큼 정말 매력적인 스피커라는 생각이고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경험해 보셨어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